1. 엑소 1. 엑소 일단 제가 항상 까먹는 필수템 물티슈 작은게 없어서 일단 큰 걸 챙길 겁니다 물티슈 여러분 꼭 챙기세요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서 이 바람나기를 입어줬습니다. 이건 뒤에가 포인트예요. 예쁘죠? 이걸 입어줬고 바지는 이걸 좀 멋쟁이 바지. 근데 이거 주머니가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묵직해요. 근데 약간 좀 색다른 무게감이라서 괜히 기분이 좀 저는 좋더라고요. 요즘 우리 대구FC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빌드업이 가능한 축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매 경기 기대가 돼요. 올 최근에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호흡 경기도 못 갔고 원정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고 그래서 직관 가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늘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화이팅! 다치지 말고 화이팅! 다시 한입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호흡! 팔다리가 길었어.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제 채널말로만 시켜봤습니다. 완전 쑥! 근데 밑에 좀 뜨거운데, 이거 섞어야겠다. 난 던차라. 여기 보인다. 거짓말은 남장에서 여전히 남은 파빈이 서울에서 이쁜 shield 서울에서 서울에서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을 때, 이런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박영희 마무리 미쳤다 하늘빛 첫 번째 골의 주인공은 다같이 박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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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희씨 박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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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 박용희 강보별 Sayang 왜 진작에 travaille 안하셨냐 아랫데문 아랫데문 택시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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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어 오 오 됐다 빨리 와 빨리 와 제발 저희 전반 2대 1호 끝났는데 지금 후반 거의 반 이상이 나오는데 아직 한골 넣기가 너무 힘들어 끝까지 두 사람은 어맘겠다고 목소리 스틸이 다르겠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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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가! 성공! 성공! 비비려는 비비려는 ifer 성공! шpole 성공! 성공! Xu gold 서ierra 천천히ienen 그 Todos 2 슬프를 3.5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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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 파이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